반갑습니다 휘관입니다 여러분 일본 지하철에는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합실이라고 있습니다 웨이팅 룸인데 겨울에 여기 들어가 가지고 쉬면 굉장히 좋아요 흡연실이 아닙니다 흡연실이 아니고 이제 쉬는 웨이팅 룸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담배는 안됩니다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휘관입니다 저는 방금 로선에서 초코치뿌바라는 걸 샀는데요 이거를 뭐 맛있게 먹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곳에서 구매하는 곳에서 구매하는 곳에서 구매하자 럭키가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복 그릇 그릇 퍽 퍽 루스틱 루스키 루스틱 루스틱 わずは、 真っ白い 白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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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続いている 白い 시작 반갑습니다 여러분 휴원이에요 최근에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근무가 너무 바빠서 영상을 올리질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남바에 왔습니다 최근에 진짜 일이 미친듯이 바빴습니다 스케줄이 장난 아니었고 일단 오늘 남바에 왔으니까 음식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음식점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진짜 너무 바빴습니다 최근에 진짜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최근에 스케줄이 미친 스케줄 실례지만 피곤하다 남바에 있는 돈까스집에 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바빴습 너무 바빴습 너무 바빴 너무 바빴습 너무 바빴습 너무 바빴습 너무 바빴습 너무 바빴 너무 바빴